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R의 공포? 노노, 벨의 환호, 피트 얌 브랜즈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경기가 침체됐다고요? 글쎄요. 아니 경기가 침체됐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건가요? 그냥 포기한 건가요? 인생을? 제가 판단하기엔 그럼 그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밖에. 왜냐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랑 비자 카드를 들고 코스트코를 가서 막 물건을 엄청나게 긁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 종말이 오니까 못 굴버본 거, 평생 못 굴버본 거 그냥 빚내가지고 내 돈도 아니니까 카드빚으로 그냥 왕창 사고 죽자. 그냥 그건가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랑 비자 카드랑 코스트코 주가는 왜 계속 오르고 있나요? 경기 침체면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상황밖에 없잖아요, 답이. 그렇죠? 경기 침체인데 막 그렇게 긁는 거는 에라이 그냥 어차피 내일 멸망할 거 돈 다 쓰고 죽자 이거잖아요. 맞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는데 어떤 가족의 가장이 코스트코 가서 긁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가정이면 가장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인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식료품비를 줄이고 카드를 안 쓰고 코스트콜을 일주일에 한 번 갈 거를 2주일에 한 번 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가장 아닙니까? 뭐 미국인이라고 가장의 역할이 틀린가요? 뭐 맨날 클럽 다니고 무슨 카드 빚 내고 막 이래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 경기 침체라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얀브랜드 실적을 보겠습니다. 얀브랜드 2024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해서 1.7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익은 12% 감소했습니다. 367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익으로 했더니 1.28 달러입니다. 주당 순익은 마이너스 12% 감소했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마이너스 4%로 붙었습니다. 1.35 달러. 그래서 지금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거의 보압인 상태고요. 크게 성장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늘었고. 그렇죠? 주당 순익이 늘지는 않았지만 거의 보압을 기록을 했다. 뭐 3개의 브랜드가 있죠. 얀브랜드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정말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어떤 조합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KFC는 사실 치킨을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원래 그렇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햄버거가 아니라. 이게 맥도날드랑 버거킹이랑은 약간 다르죠. 물론 맥도날드 버거킹에도 치킨 메뉴가 있고 KFC에도 햄버거 메뉴가 있지만 거기에서 교집합이 이루어지죠. 파파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자기의 주무기가 있는 거죠. 주무기가. 요즘에 또 안 하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정용진 회장이 인스타그램을 싹 다 삭제하고 경영의 어떤 부분으로 뛰어드셨잖아요. 하도 이마트 빨리 살려내라 이래서 인스타그램을 다 삭제하시고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들의 얼굴을 후계자로 삼으려는지 노출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뒷모습만 항상 보였거든요. 그 부인 분은 항상 음악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서 어쩔 수 없는데 그 아드님하고 저희 따님들은 항상 1, 2, 3, 4, 5라고 뒷모습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앞모습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 삭제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그런 피드가 있었어요. 저도 정용진 바는 아닌데 재미있으니까 봤는데 그 KFC가 요즘에 맛있어졌다. 치킨 꼭 먹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KFC 치킨이 한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꽤 맛있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몇 년 안에. 옛날에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왜 이렇게 치킨이 맛없어? 이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해놓고 이제 가버리셨죠. 어쨌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좀 맛있어지기 시작했다. 5%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피자헛은 2%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피자는 또 완전 다른 분야죠. 물론 피자헛에도 치킨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집합을 따지면 그러면 햄버거, 치킨, 피자의 어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로막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 다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타코벨. 타코벨이 가장 크게 성장했네요. 7% 성장. 여기 근데 왜 이렇게 피자를 중시하는 거죠? 여기 왜 하필이면 도미노 피자도 아닌데 피자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렇죠? 이 디자인을 여기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보시면 다 피자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를. 닭다리를 그려놓고 여기 피자는 이건 맞고 여기 타코벨에는 피자를 그려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또띠아 랩 같은 걸 그려놔야죠, 여기다. 이게 안 어울리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타코벨이 가장 성장을 했다고. 피자를 가장 민다는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닌데. 타코벨이 7% 성장했다. 근데 지금 이 저기 허시도 마찬가지인데 허시가 그 초콜릿 호텔을 운영하잖아요. 그 초콜릿 호텔을 묵으면서 저기 뭐 초콜릿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타코벨도 지금 벨 호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가면 다 타코에 관련된 걸로 요즘에 컨셉 룸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시나모로리니, 헬로키티니 해서 그 안에다가 전부 다 인형을 놓고 컨셉 룸으로 꾸민 거 5성급 호텔 유행인데 이 허시랑 타코벨, 얘네도 음식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잘해서 호텔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는 것이죠. 매출 비중을 보면은 보세요. 피자가, 피자옷이 14.7로 가장 작은데 왜 그림은 피자를 3개를 그려놨는지 너무 의문입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타코벨이 41.1, 그 다음에 KFC가 44.2입니다. 황금 2분할에다가 여기 피자옷이 좀 끼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가 있듯이 매출 비중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자옷이 마이너스 2%가 낮지만 나머지 80%, 거의 90%네요. 그렇죠. 85.3이니까 거의 90%입니다. 90%를 차지하는 KFC와 타코벨의 이 성장이 결국에 피자옷의 마이너스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14.7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피자는 좀 아쉬웠지만 KFC와 타코벨이 성장했고 타코벨이 더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말고 솔직히 여기 표시는 안 해줬는데 여기 또 조금 있어요. 밑에 좀 이거 말고 햄버거 전문점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해서 표시를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햄버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연 브랜드의 장점은 다 있어요. 치킨, 피자, 타코, 햄버거까지 있거든요. 햄버거가 아직 덜 커서 그렇지. 그래서 KFC를 보면 시스템 매출은 다운이 됐다. 이게 1%죠. 1%인가요? 1%고 여기서 유닛으로 표시된 게 신규 매장이에요. 유닛이 신규 매장을 열었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598개나 열었네요. KFC가. 그렇죠? 여기는 제대로 표시를 해놨네요. 그렇죠? 이 그림이 잘못됐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보시면 닭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자옷은 여기 포크랑 스푼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타코로 잘 그려놨어요. 그렇죠? 여기를 좀, 이 피자를 좀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KFC가 598개의 매장을 열었고요. 피자옷이 236개의 매장을 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매장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완전 새롭게 생겨버리니까요. 여기 타코벨은 56개의 매장이 생겼습니다. 이 매장수는 얘가 제일 적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 지금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은 얘가 제일 높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하네요. 지금 보니까 KFC가 여기 46.6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너무 많이 남겨 먹는 거 아닌가? 피자 39.3, 타코벨 37.5. 타코벨이 영업이익도 저기 마진도 제일 적고 이 매장수 새로 연 것도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은 가장 높았네요. 그렇죠? 가장 7%를 기록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외식업체의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세임스토어세얼, 여기 좀 줄 때문에 가려있는데 항상 보시잖아요. 그 동일 매장 매출 비교해서 KFC는 동일 매장 매출 비교했다는 3% 성장. 여기도 3%, 여기 5%. 여기서 타코벨이, 그렇죠? 타코벨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7% 가장 앞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신규 매장은 KFC가 제일 많이 생겼는데 이번 분기에 전 세계 통틀어서 거의 600개가 생긴 거예요, 새로. 근데 문제는 우리 세임스토어 세일스업 해가지고 비교 대상 혹은 동일 매장,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동일 매장의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신규 매장이라든가 폐전 매장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외된 거죠. 신규 매장은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오픈 저기를 많이 친다고 했잖아요. 오픈 마케팅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점포가 성장을 가장 많이 했어요, 타코벨이. 그래서 저기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 세계로 했을 때, 월드와이드 세임스토어 세일즈. 이거 3% 성장했네요. 이 세계를 다 합쳤을 때. 어쨌든 이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동일 매장 매출이 늘어나야 되죠. 그게 가격을 올려서 늘려놨던,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소비자들이 엄청 와서 늘었던, 어쨌든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3%가. 그리고 이 저기 다 합치면, 이제 유닛을 다 합치면 유닛이라고 하죠. 새로 생긴 매장을 얘기하는 건데. 894개가 생겼습니다. 저 3개랑 햄버거 산하 브랜드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900개 이상이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CEO 메시지를 한 번 보면은 여기서 그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보이스 AI 테크놀로지 에타코벨, 여기 써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엔비디아의 AI 혁명이, 지금 와가지고 또 무슨 뭐가 지연이 되니 엔비디아의 의심이, 주가가 원래 세상은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무슨 현상들이요? 지금 날씨도 그렇죠. 폭염, 표경특보가 내린 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쏙 걷어넣고 또 양산 들고 나오셨다가 그걸 우산으로 쓰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다니까요. 앞으로 날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증시도 그렇게 더 심해져요,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유튜브로든가 이런 어떤 빠른 유튜브 안에서도 쇼폼 동영상. 이게 소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적인 소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급락, 급등이 단시일 내에 나타나버리니까 이게 공포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도 공포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AI 혁명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음식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가 지금 경영학과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경영학과 학문을 배우는데 도미노 피자의 사례가 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로 지금 공부가 되고 있어요. 음식료 기업이 더 이상 음식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타코밸도 마찬가지예요. AI 테크놀로지를 도입했죠. 드라이브 스루인데 AI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인데 거기 종업원이 없어요. 종업원이 없고 AI가 주문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매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매장을 먼저 도입하고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업체가 앞서나가는 것이죠. 여기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그런데 그게 AI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된 드라이브 스루를 우리는 타코밸에 쓰고 있다. 2025년부터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앞으로 여기 접목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는 CEO의 의지가 담겨 있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계속 시장 컨셉스 수가 높아서 그런지 4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이번에도 1.81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76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래서 2.35% 정도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의 컨셉스가 높았다는 걸 인정했나 보죠.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순위. 지금 2024년도 2분기 1.33 빌리언 달러 주당 순위기 예상됐는데 1.35 달러 사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마진은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146.13. 지금 에버리지인데 14.16만 오르면 시장 컨셉스에 도달됩니다. 제일 높은 건 162달러로 부르고 있고요. 언브렌즈 의견 보겠습니다. 아, 저기만큼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모더레이트 바이니까 지금 8 바이의 9 홀드니까요. 거의 홀드랑 바이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밑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네요, 지금. 급등을 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산을 딱 그니까 여기 딱 많아서 여기서 밀려버렸네요. 그렇죠? 주봉, 올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확실한 고점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2022년과 2023년도 초반, 2024년도 지금 거의 중반 이럴 때까지 계속. 아, 여기가 지금 벽이네요. 그렇죠? 140에서 145달러가 지금 2년간에 걸친 고점이.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돌파를 실패하면 다시 박스권 중단부 이하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게 되면, 그렇죠? 2년 만에 신고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네요. 월봉으로 볼까요? 여기 위에가 있나 또? 월봉으로 만약에 여기 위에가 또 있나? 위에가 없습니다. 위에가 없어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2022년도쯤 고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도 2022년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이고, 이 지금 박스권 하단이 어디냐면 여기죠. 2020년 고점. 2020년 고점이었던 부분이 여기 잘 그어보면 대략 이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고점이 지금의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진한 강력한 선. 다 50이죠. 이 50개월 선. 50개월 선 보세요. 이 2020년도 코로나 때 특이하게 블랙스완일 때 빼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일어났던 그 당월에는 깼지만 바로 다음 달에 정말 초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꼬리가 딱딱딱 지지가 되잖아요. 그 50개월 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정확하죠. 여기도. 여기도 지금 거의 이제 닿으려고 하니까 또 밑골이 달고. 이게 밑에서 지금 50개월 선이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는 140, 145달러에서 제한이 되고 있다. 지금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죠.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든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결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옴짝달싹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봉은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위로 튀던가 아래로 튀던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리세션의 공포가 아니라면 위로 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박스권 돌파를 하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패스트푸드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줄이 많고 안 나오면 배가 고픈데 전전긍긍긍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주문 지체가 두렵다.